오늘의 연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프로그램은 블랙핑크와 핑크베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랙핑크나 클래식 노래를 많이 쓰는데 저는 관중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작품의 키포인트는 제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서 포인트 안무를 출 때가 키포인 것 같습니다. 시즌의 목표 부탁드립니다. 그랑프리 데뷔를 한지 좀 됐는데 제가 그랑프리 메달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열심히 해서 그랑프리 메달을 따서 파이널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팬에게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선수들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됐고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쇼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될 것 같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갈라 프로그램은 그래비티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今回皆さんにお見せするプログラムはグラビティです 皆さんお楽しみください 世界選手権第2位 4大陸選手権優勝 Please welcome Hain Lee from the Republic of Korea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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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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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